사각형에도 크기가 있는데 포함관계가 있다고요. 제일 작은 개념의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은 표에서 보듯이 마름모에도 들어가고 직사각형에도 들어가고 그곳 세계를 몽땅 포함할 수 있는 게 평사변형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사다리꼴이고 제일 큰 게 사각형이야.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지. 사람도 들어가고 포염도 들어가고 그래서 큰 개념들을 말하지. 포함관계.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. 바깥에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잘 안 보이지? 화면상으로는. 자 이거 풀어보자. 이거 봐봐. 맨 마지막에 미연에 뭐가 들어하나? 정사각형 맞지?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.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마름모 정사각형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게 평행사변형이야. 평행사변형은 말이야. 한 변만 평행하면 되고. 아 두 변이 평행해야 되고. 사다리꼴은 한 변만 평행하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작아. 조건이 느슨할수록 커지는 거고. 알겠나? 그렇다. 아아아아아아악. 아아아아아아아악.